어떤 병원은 못수 단위로 견적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병원은 모낭수 단위로 견적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뉴애어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발이식 수술을 받기 전에 여러 병원에서 견적을 받으실 텐데요. 어떤 병원은 못수 단위로 견적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병원은 모낭수 단위로 견적을 줍니다. 저희 뉴애어 같은 경우에는 모낭수 단위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 단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모발이식을 할 때 모낭을 채취하는 후두부를 보시면 모공 하나마다 머리카락이 하나씩 나는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 모공 하나에서 머리카락이 두 개 많게는 다섯 개까지 나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모발이 묶여있는 하나의 단위를 저희가 모낭 단위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비절개로 수술을 할 때 저희가 채취하는 건 이 하나의 모낭 단위로 채취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꽃다발을 하나씩 뽑아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하나의 모낭 단위가 포함하고 있는 머리카락의 개수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인들은 평균적으로 2.2에서 2.5개 사이에 놓여있을 확률이 가장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제가 후두부에서 첫 모낭을 채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낭이 단 하나도 손상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채취되는 모발의 개수는 2,200개에서 2,500개 사이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모발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일부분 손상되는 모낭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헤어라인 제일 앞쪽에 사용하는 모낭은 머리카락을 하나만 포함하고 있는 모낭 단위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보다는 양이 약간 줄어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편의적으로 모낭 하나에 머리카락이 2개 들어있다 라고 계산하시면 얼추 맞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천모를 이식했다 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천모낭을 이식했다 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유에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